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지금 일본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사주 상담을 했는데 좀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올려달라 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참고하겠다 하면서 저에게 간절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사주 상담하면서 거의 100% 제대로 제가 맞춘 사례입니다.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도 참으로 많이 겪은 분입니다. 이분은 결혼을 3번을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늘 사기를 당하고 힘들게 살아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질게 그 사람 표현대로 말하면 모진 삶 그러니까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왔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혹시라도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느냐 저에게 이런 식으로 제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주를 상담하면서 저는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 왜 볕들 날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의뢰를 한건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날이 일주가 병자입니다. 병자. 태어난 날입니다. 병자. 태어난 날이 일주가 병자라면 말 그대로 배우자전이 병자다. 그러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배우자운이 좀 약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천갈의 앞부분에 태어난 연이나 태어난 월에 임과 개 그러니까 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너무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병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 문제로서 좀 마음고생을 할 것이요. 남자들 같으면 직장 문제하고 자녀 문제로 가슴마를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태어난 날이 미월입니다. 미월. 한여름철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 을사생 19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6세가 됐죠. 을사생 미월 병자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여기는 개미에 들어가 있죠. 개미.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여자에게서는 남편을 상징해 주죠. 정관을 상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배우자. 남자를 상징해 글자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개는 참관에 떠 있는 것은 남편을 상징해 줍니다.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남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니까요. 그런데 얘가 미월에 미월에 병과 을사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이 개는 이 밑 속에 인멸을 냅니다. 죽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살아나기가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은 첫 남편은 당신과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러 번 진행을 했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를 잠시 후 대운을 갖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수를 갖고 있는 이 배우자운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자 이건 또다시 미시에 해당이 됩니다. 미시. 미시라고 갚기, 을귀여, 병시니까 을미에 해당이 되겠죠. 을미. 자 을미. 을사생, 개미, 병자, 을미 이렇게를 갖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 참으로 열악하다 이렇게 보겠죠. 뭐가? 화기가 있는데 미월이겠죠. 미시겠죠. 온통 오행상으로 화기 자체, 화와 토의 기온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얘는 증발되겠죠. 화의 기온 자체가 많으니까 화다, 수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 토의 기온 자체가 많으면 수다, 토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의 기온 자체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런데 그게 또다시 개의 미니까 얘는 심리운성에서 개 자체는 미에 입묘이 되니까 입고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는 정말 살아나기가 힘들다. 이게 바로 본남편에 해당이 되겠죠. 본남편.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운 자체가 값이고 6대0돼 개, 값신이 되겠죠. 값신, 임계, 값신, 을류, 병술, 적해, 무자 이렇게 되겠죠. 무자, 기축. 자, 그런데 여기서는 6, 16, 26, 36, 46, 56. 자, 이 무자, 대운에서 이 무자, 대운에서 이 무투가 들어오면서 권투가 들어오면서 천간에 이렇게 권투가 무게 함을 하겠죠.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은 천간에 수의 기온 자체가 발묻힐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무투가 들어오면서 이 천간을 들어온 경과 신 그리고 임과 개는 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워낙 목과 화와 토의 기온이 강하니까 금과 수가 들어오면은 그런 세운에서는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보겠죠. 두르더라도 통근하면서 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가 들어오면서 자가 들어오면 똑같은 자의 글자가 들어오겠죠. 신당 사주에서 같은 글자가 배우자 자리에 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보금이라고 그랬어요. 보금. 보금 현상이 이르는다. 떼굴떼굴 굴리면서 신음소리를 낸다 이 말이죠. 어느 자리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때 46세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부도 맞고 자살을 여기서 또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거죠. 자살 시도했고 그다음에 집안 풍지 박사 났고 계속 남자들 만나서 재혼해서 살면서 그 고통을 다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56세에 들어가는 즈음에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온 것이죠. 그런데 사주를 보면 사주 월판은 창문을 열악했다. 얘가 병화가 미월의 미니까 을목 자체는 문서를 상징해 주시죠. 어머니를 상징해 주겠죠. 어머니 글자가 여기에 임묘되어 있고 여기도 힘이 약하고 여기 다 약하니까 인복을 상징해 주는 인수 어머니를 상징해 주는 글자 을목 자체가 전부 다 여기에서는 참으로 약하다. 그러니까 일부러로 건너가서 이번에 산전수전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사주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뿌리를 주는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이 그 누구도 이 사주에서는 힘을 쏟을 수 없었다. 왜 목 자체가 여기서 자기를 위로주고 푸싱해 주는 인복과 인덕과 문서를 상징해 주는 건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전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들어오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도 얘가 자가 들어오니까 자가 들어오니까 관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라고 여성으로서 일을 했을 것이다. 또 남자를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결과가 좋냐 안 좋냐 얘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적응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라는 것은 인복과 인덕을 상징해 주나 오행상 이 사주는 목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상과는 토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 배포해 추진하는 이 토 기운 자체도 건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토가 있어도 화가 어떤 것을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힘 자체가 붙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도했어도 참으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고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런 사주는 뭐냐 46세 이후에는 남의 밑에서 급여를 받았어야 한다. 작든 적든 어떻든 급여를 받아서 갔어야 하는데 여기서 남자를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스스로가 극단적인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분이 기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축 자체가 66세에서 66세에 기축이 들어오면서 축밑축을 때리기 시작을 하죠. 사이축합을 하게 되겠죠. 자유사 자축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축이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사주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여기서부터 붙기 시작한다. 앞으로의 미래 내 이 사주는 미래지만 저는 56세에서 66세 사이에 이 사주는 축이 들어오면서 한여름세 정반대입니다. 한여름 한겨울 정반대가 들어오면서 객토를 시킨다는 거예요. 토지 그러니까 흙을 변경시키고 있다는 거죠. 형질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간목이 살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간목이라는 것은 문서를 이야기하고 귀인이니까 56세 이후부터 이제는 그 흔한 말로 사람들 인복이 들어가고 귀인이 들어가고 문서가 들어간다는 것을 사주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분이 어쨌든 버텨왔는데 왜 버텨느냐. 그래도 이 자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얘가 수생복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멘탈이 약하면서 죽지는 못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대에서도 수생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살았다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해결을 했어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극축이 들어오면서 상관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얘는 병화가 키트를 굉장히 이럴 때는 반깁니다. 왜? 얘만 들어오면 기미가 들어올 때는 독약이지만은 극축이라는 거죠. 극축.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린 땅이에요. 어린 땅인데 얘가 이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엄청난 건조한 기운이니까 얘가 형질과 객토가 된다고 그랬어요. 객토. 객토가 되면서 이 사주에서는 오히려 추운 땅과 더운 땅이 부딪히는 힘과 알맞은 흙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을목 자체도 뿔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준 거고 어떠한 짓은 축이 한 겨울 꽁꽁 있어도 추워도 을목 자체는 진과 축 하나만 있어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월달 그 한 겨울에도 그 눈이 쌓여있는 그 흙을 이렇게 눈을 파헤쳐보면 그 밑에 어린은 땅에서 어린은 땅에서 뭐가 나오냐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축 다음에 바로 인원이 들어옵니다. 입추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린은 땅 조금만 파 보니까 거기에 싹이 돋아나고 있네. 그래서 여긴 을목은 축이지만 반긴다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반기겠죠. 그래서 사유축함을 하면서 이 사주가 거래운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하면 고목나무 꽃피트 노년에는 생각지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지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기축대운에서는 충미충을 통해서 이 사주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 뭐든지 문서를 잡고 해봐라. 작든 크든 가게를 해봐라. 남은 다 망해도 이 사주는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입니다. 수많은 경험입니다. 상당 경험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사주는 사립축하려고 충미충대고 자축함을 하면서 전체 밑에 변화를 축이 하나 둘 다 변화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조를 이룬다는 것이죠. 원래 존은 수업 화가 조를 해주는 역할인데 얘가 축이 들으면서 형질을 변경시켜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겠죠. 제가 올려면 저는 이 사주 괜찮습니다. 당장 신축년에도 괜찮다. 내년 신축년에도 이 사주를 문서 잡고 부동산 운이 좋다. 그러니까 부동산 운이 좋다면 문서를 잡아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어떤 가게로도 해봐라. 괜찮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신축년 괜찮다. 만약에 인월을 자체에서 문서를 잡다. 인월 양력으로 2월달에 문서를 잡는 것도 괜찮고 4월달 뱀날에 문서를 잡는 상반기에서 이때는 문서를 잡아서 이 사주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력 2월 양력 5월달이겠죠. 음력으로는 1월과 4월이겠죠. 이럴 때 문서를 갖고 나가는 건 괜찮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민년 개묘 값진 을사 병호 정리 쭉쭉 나오는데 이미 기축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밑에서 이민 개묘 값진 을사 병호 정리 을사 병호 정리 무신이 들어와도 그래도 이 기축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볼 때 이런 화기가 강한 시기에 이렇게 강한데도 대원에서 전체 흐름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을사 년, 2025년도, 26년도 을사 병호 정리 이런 해도 이 사주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는 4년이 참으로 많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고진 감내 정말 좀 나이가 이제 중년 됐는데 그래도 이 중년에 56세에서 66세 사이에 왕상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하루에 준 기회다. 이 사주는 어떤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축이니까 축 자체의 형질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농춧산물에 관련된 것은 다 괜찮다. 그리고 가게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 사주는 권유해볼 수 있는 운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 사주로 공개적으로 올린 것은 공부하시는 분들 충미충이 오히려 이렇게 크게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삶 자체를 이런 상황에서는 변화시킨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보시고 유심히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